와 내가 또 발방하러 와 있다니 오 뭐야 누구 집인가요? 연희동이에요 연희동 아니 오늘 그 매니저 형이 전화해서 오늘 연희동으로 와요 연희동으로 온 느낌 아니에요 약간 오늘 뭐하나요 오늘 뭐하나 달리나요 첫 번째 게임은 방송될 수 있습니다 와 방송 어떻게 빼서 야 지금 빼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뭐 군덕도 못 안잡아 여기 앉아계시잖아요 여기 앉아계시잖아요 여기 앉아계시잖아요 하나 빼주시고 하나가 남을 때까지 해서 1,2,3,4, 우리 7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하셔가지고 다쳐요 청구가 과격하지 않게 둘째 우리 합창합시다 다치지 말자 하나 둘 셋 하면 다치입니다 하나 둘 셋 다치지 말자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러면 돌아가주세요 Let's go 둥글게 둥글게 춥어 둥글게 둥글게 춥어 춥어 가득한 눈을 줍시다 춥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뺏었다 내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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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용이 나 태용이 나 다치지 말자 다치지 말자 자 하나 둘 셋 다치지 말자 오케이 좋아 괜찮아 괜찮아 태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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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쳤어 인기야 왜 이렇게 풀사적이에요 오케이 아니야 그냥 쇼쇼한 거야 자 가자 아 이제 부기침 날라가는데 덩어리 써요 나 날라가는데 자 여러분 다치지 말자 한 번 더 외치고 갑시다 하나 둘 셋 다치지 말자 다치지 말자 시작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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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어 주세요 춤추어 주세요 춤추어 주세요 동뼈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에이 야 가 좀 하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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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뼈을 치면서 야이 야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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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지민이 오케이 지민이 야 자리 한 번 이거 내가 해도 돼요 이거 내가 해도 돼요 덩어리 덩어리가 무섭죠 좀 썩자 덩어리 덩어리가 무섭죠 어 무섭다 단백질이 무섭구나 오케이 자 지민이 나오세요 아니야 체급이 아니야 자 여러분 피싸서 안 하고 있네 방송은 4개 있고요 사람은 다 소명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말자 오케이 아이 좀 벌려야죠 자 여러분 숨춰야 돼요 숨춰면 안 되지 숨춰야 돼요 여기서 제가 제일 열심히 쳤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지민씨가 피파랑 불러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제가 장르를 정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야 나 이 한 오두기만 만족해 자 아빠 춤 제대로 춘다 아니면 잠이 안 불러 절다 오케이 오케이 다 제대로 춰 아따 아 5 6 7 8 8 8 8 8 8 8 9 9 10 10 9 10 10 9 10 10 10 10 10 하나, 둘, 셋 나 지금 알죠? 오케이, 됐어 야, 이거 박빙인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진행하기 전에 몸으로 하는 것 중에서 우리 넷이 남은 건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 진짜 처음으로 박빙인데 뭐냐, 이거? 여러분, 순발력입니다, 이런 거야 하나, 둘, 셋 에이, 둥글게, 둥글게 숨어! 스텍시 댄스 빙글빙글 돌아가 뭘 해도 스텍시하게 해야지 에이, 손벽을 치면서 어, 주민 씨, 뭐야, 우리 힘이 준비해요, 빨리, 빨리 자, 뭐? 어, 예스! 어, 예스! 야, 야, 이런 스피드 쉽네, 쉽네, 쉽어 무슨 일 있었어? 응, 오케이 자, 여러분, 이 정도 만족 판단하네 나도 이 정도 만족해 나도 3등 내면 더 만족하지 와, 진짜 몸으로, 몸으로 하는 거에 이 최건 3순위가 이 세 사람이라니 정말 대단하군 자, 레츠 고 아, 파이! 아, 시! 아, 파이! 아, 시! 애! 어서 춰, 어서 춰 로봇 angels 로봇 로봇 itic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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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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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이건 최대 인정인데? 자, 자, 아빠, 셋! 5, 6, 7, 8, 4 눈글게, 눈글게, 눈글게 자, 코끼리 다섯 바퀴 도세요 코끼리 다섯 바퀴 하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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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그 다음 바로 섹시 됐어요 그 다음 바로 섹시 됐어요 아, 바로, 바로 들어가야죠 바로 섹시, 바로 섹시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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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바로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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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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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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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자, 과격댄스, 과격댄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야, 순발력 있다니 요, 요렇게 와, 발로 이거를 내가 1등 했다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았어 와, 슈가 1등 최종 슈가 1등입니다 아, 그냥 대박이다 끝 사장 팩 나우 1등이 5자 그러는Ú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뭐 1, bars 는 사clefeito qual blanket 이거 시트키 아닙니까? 어서 뭐 어떤건데요 와, 치트키 YOU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리포할 때 과다 Terra 노출 하지 않 dens 그래 하려고ília pro MIT 돈으로 뭐 어떻게 노출? 그냥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배가 보인다 하던가 몇 회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세계 이상이면 다돼요 원래? 뭘 사요? 세계 이상? 한계 안 미사있네 한계 리평할 거에요 골덴이 있습니다 골덴이 너무 적지 않을까? 골덴이요 나만 아니면 되거든 수강은 정상적 인걸로 아 아닙니다 슬아 좀 정상적인걸 아닙니다. 바깥에 그나마 가요? 아니 아니요. 바닝 교체. course. 나는 잘 입은 멋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댄서가 어떤 얘기만 할까? 댄진함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바지 인가요? 반바지 댄진함입니다. 저 골랐습니다. 거기에 약간 사파리에 댄스이드를 엄청나요. 아니죠. 그래서 아이디가가 상관없는 걸 알죠. 퀵스테로 가겠습니다. 나름 퀵해가 입은 법한데? 짠 짠짠 짠. 우주바가 요즘 하탈. 우주바가 уже 한다면. 선명한가? 아니 올주차만 dois. 입질러야 입질러 나도 왜 이게 마음에 들냐 형성성 코박 너라서 맘에 드는 거야 이런거 이제 묶여다니는 거야